누구보다 자명한 진리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들어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예전부터 어떤 종교도 얘기 못한 것도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험을 가지고 연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자명한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를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실 딱 그냥 자명한 얘기예요 인간이 원래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성인들이 얘기를 해줬더니 다 그게 이상하게 교리화되고 도구마화 돼가지고 오히려 인간들한테 오히려 되게 잘못된 상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불순물 털어버리고 원형만 뽑아가지고 각 종교를 충돌시켜가지고 보편 종교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주 생을 걸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돼요 제가 90년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2009년이니까 거의 지금 30년이죠 30년, 나이는 얼마 안 됩니다만 한 30년 여자도 못 사귀고 이거만 했습니다 딱히 할 게 없어서 계속 했어요 하고 또 하고 진짜 막 아버지 저 도망갈래요 해도 도망가다가 또 공부하고 잡혀와서 또 공부하고 이런 기분으로 계속 근데 지나고 보니 잘한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우주에서 지금 지구에서 한 명 정도는 한 30년 이런 데다 투자해 줘야 지구 운명이 바뀌거든요 하필 저였나 하면서 그냥 아무튼 이왕 한 거니 계속 해야죠 한 이 결과물을 빨리 나눠서 한 분이라도 더 제가 본 게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고 진실임을 저도 인증받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해보는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이미 되신 분들만 해도 저는 확신이 듭니다만 저는 더 더 더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번에 진짜 극락정토 천국을 체험하고 인류의 문화를 한 번 크게 바꿔볼지 그게 계벽이잖아요 계벽을 한 번 일으켜 보자 하는 거고 계벽 일으키는 거를 그 제 나름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봉호 선생님은 계벽에 신호탄소로 왔다고 본인이 자처하셨어요 내 뒤에 올 사람이 확실히 올 거고 나는 그냥 싹만 튀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인계받은 거죠 선생님이 싹 튀운 거를 제가 지금 꽃을 피우려고 꽃 피울 책임을 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꽃 피우는 놈이 있고 그 뒤에 아주 열매만 누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좀 재수없긴 하지만 아무튼 좋은 일이죠 저희가 꽃을 피워서 나중에 열매만 누리면 이런 사람 오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천국에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빨리 여러분 제가 원서 받으러 왔어요 저는 너는 얼마나 대단한 보살이길래 와서 떠드느냐 제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하찮은 보살이어도 돼요 뭔 상관입니까? 제가 지금 보살도를 하고 있고 제가 진리를 알고 있고 여러분과 진리를 나눌 수 있는데 뭔 상관이에요? 한 분이라도 진리를 꼬드기는 게 제 사명이죠 그럴 때 저도 제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신이 생길 거고 또 그 자체를 제가 진리로 행할 때 제가 그대로 진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 자체로 이미 복되고 그거 말고는 없죠 계속 계속 제 애고도 늘 나약하고 욕심부리고 보면 한숨이 나요 제 애고도 보고 있으면 매 순간 한숨이 날 지경이지만 제 안에서 이 천국의 마음이 저를 잡아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마음이 51% 이상이 돼서 저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가고 가고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애고의 마음은 난리예요 51%가 이러죠? 49%는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51%가 잡아주니까 겨우 추스리고 가고 추스리고 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 보면 이것도 용타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같이 많이 가십사 평생 동지로 같이 가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